지구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세계 동물들만이 살아가는 그린 아일랜드 이곳에는 에너지 요정이라는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있었고 그린 아일랜드를 지키려는 브이레인저스가 있었다 브이레인저스 미니 특공대 모두 함께 그린 아일랜드를 지키자 지키자 그린 에너지의 힘을 나가 날아 비트 라이 엑소 드 소환 윙크스모, 벤크아! 그러니까, 뭐지? 제가 암흑 에너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의 잃어버린 기억을 보여주고, 내가 가진 모든 그린 에너지를 주겠다. 됐어! 깨! 에어어어오아! 으음 으음 으으음 Lot豪아아악 좋아, 해보겠어! 난, 그린 아일랜드의 수호자, 브이레인저스 볼트! 각오해라, 다쿠스! 이제, 전화의 시간이다! 암흑 에너지와 함께 사라져라! 슈퍼 그린 에너지, 슬래시! Imag나를 그쪽으로 끝나고 ins贄오 Guys, 고맙다 분들이 너무otion Stat이요 이는, 나 Simp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